박파리가 없는 글로벌 질주로 또 한 번 세상을 뒤흔들며 영타워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SD 드림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보면 지금 특정했거든요. 센터 한번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인사전에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게요. 왼쪽 고토로 쪽으로 천천히 포즈 취해주시면 됩니다.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비트박스 앨범 톤 주문한 140만 장기로 각종 연방 차트 순환 1위, 대망 차트 1위를 비싸며 2연속 트리플 밀리언스 1락을 달성하며 로봇스 앨범 톤 위를 입증했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조버린 앨범 3! 안녕하세요, MC 드림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드림 콘서트에서 시즈니분들을 만나시잖아요. 같이 무대를 즐길 시즈니분들을 위한 시즈니 3행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 이런 건 또 우리 런쥔이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시! 시작이라는 건 주! 즐거운 거야. 네, 그리고 비트박스에서 재민 씨를 따라하는 안무가 있는데요. 매일 무대마다 다른 안무를 하시잖아요. 네. 오늘의 재민 표 안무를 살짝 스포이주실 수 있나요? 어, 오늘 저의 안무는 아마 프리스타일일 거고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본과 시즈니 여러분들의 함성에 비해서 그 나오는 동작이 다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계 한류 팬 여러분들께 초대의 매트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국으로 여행을 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슈? 네, 저희 NCT DREAM이 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 역시. 역시. 꿀꿀꿀꿀꿀꿀.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해피 리퍼셀을 기념하는 원샷 워터서 한번 찍어볼까요? 7 드림큐 긴장 에너지로 드림바이브 가득 담겨 포즈를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와우. 와우. 됐습니다.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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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